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지막 단계를 인간은 죽고 악마만 넘는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라 누구야? 니들 어떻게 키웠는데 삼촌 아무래도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음에 눈 모습일 줄 알 수가 없어요 그 놈이야 숨은 순간 이름으로 뜯지 않은 거야 어차피 쟤는 내 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잘못해 아무 상관없어 절대 믿지도 듣지도 마 둘째 날씨였습니다. 시여 날씨였습니다. 그녀뜸